자 12월 18일 저희 카페 오늘 상하가 다섯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하가가 지금 다섯번째 종목입니다. 자 옴니텔입니다. 옴니텔. 옴니텔은요. 저희 카페에서 바닥 18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. 1800원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여기가 바닥이 1800원대입니다. 자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2013년 2014년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 매수가를 깨지 않죠.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 90% 100% 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금액 하락 주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반등권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 압박을 한 달 정도 주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상하가 진입 들어갔구요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점 상하가 행진을 또 한번 강하게 했습니다. 자 옴니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오늘로서 480%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위험하시다. 이렇게 꿈의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이런걸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 저희 카페에서 못벽 카페에서 1000% 추천주 1000% 예측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옴니텔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1년동안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이렇게 옴니텔처럼 대박이 나는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옴니텔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18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. 자 옴니텔은요 최근에 액면가 변경이 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을 때는 1800원이 아니죠. 액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평균 단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옴니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옴니텔을 제가 왜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. 이 잠재자산을 보시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자 그러면 옴니텔을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.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옴니텔 주가 예측정보 해서 이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. 최근 분석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. 2013년도 이때 당시에 3천원이죠. 68% 수익 중입니다. 아직은 상승권이 강하게 옵니다.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. 특정 구간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종목입니다.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. 기다렸더니 상한가 쳤죠. 75%입니다. 아직 홀딩하십시오.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고요. 이 밑에까지 이 밑에까지 이 자료가 시황 분석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. 오늘 상한가가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제가 빨리빨리 안내해 드리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조정이 오는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 폐가 망신하실 수 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010-2173-5680으로 카페 가입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박주를 여러분들한테 다 골라드립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